책 읽어줄까? 아자아자아자 아기 오리가 아기가 도시락을 가지고 서풍을 가요 잔띠 등 잔띠 등 돌다리를 건너서 언덕을 넘으면 엄마 다리 아파요 엄마 다리 아파요 얹어주세요 잔띠 같네 와 와 아 잠깐만 엄마 여기야 와 와 올라가 올라가 쟤 쟤 봐봐 비행기 오 비행기 하자 비행기 하자 비행기 하자 비행기 하자 비행기 하자 비행기 오 비행기 잠깐만 비행기는 엄마 숨이 들어 괜찮아? 기분 좋아졌어? 기분 좋아졌네 아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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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둘 셋 셋 피곤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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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곤하니까 칸 떨어졌어 칸 떨어졌어 칸 떨어졌어 칸 떨어졌어 칸 떨어졌어 칸 떨어졌어 엄마 아이스크림 먹어도 돼? 아 맞다 맞다 아 비행기는 가지 못 먹어 음 신기하지 이게 숟가락 이렇게 아이스크림 먹어 이렇게 하고 음 어? 음 어? 음 맞다 맞다 쪼 어우 확 오 으 오 power 오 오 agriculture